네 우리 저 박준가스님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 12줄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슴을 뜬 하얀 소리 하시는 하얀 소리 한결의 동기의 생각나라 또 한결의 동기의 술마시 결론 두 당기 두 당기 두 당기 두 당기 사랑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슬픔의 동기의 손을 잃 expand 요즘은 그들의 동기의 세인으로 몇 번일이 아이아몬로 14시와 10시의 삶을 잃어버린 새로운 이번에는 그리스도 잃지 않을 것 같다는 방문을 잃어버린다 경연의 성은 후에 가슴을 쫓는 하얀 소리 무겁냥했던 소리 한교를 둥기면 예행이 생각나 또 한교를 둥기면 수많이 철로 둥기땅기 둥기땅 둥기땅기 둥기땅 사랑 사랑 내 사랑 사랑아 오만둠 내 사랑아 두주를 다약하게 시도하여 어느 날 달래주리요 감사합니다 박준 가수님의 열두주기였습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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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